여기서 제압 판단에 앞에 계신 카메라 들고 계신 30대 남성분 경찰에 신고해 주시겠습니까? 요새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뭐 칼불입니다. 그렇죠. 저기 붙지마 폭행. 그럴 때 대처 방법을 유도로 지금 배운 걸로 응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죠. 뒤에서 이렇게 만약에 뒤에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업어치기를 아주 응용하기가 좋죠. 백허그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제 뭐 린치가 왔을 때 이 상황이 언제 나오냐면 일대다수의 상황. 2명! 2명! 만약에 이제 혼자서 나쁜 짓 하고 있다. 네. 고어 웨이. 고어 웨이. 고어 웨이. 영어로는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물량 청소년들. 영어로는 못 알아들어. 영어로는 못 알아들어. 고어 웨이. 백허그. 백허그 상황에서. 백허그. 딱 했어요. 이 팔이 어깨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팔을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낮추면서 팔꿈치를 올려줘야 돼요. 업! 그다음에 방금 했던 아무 쪽이나 잡고. 원해보기. 우아 다우우. 여기서. 제압한 다음에. 서바디 앨비. 나이 원 원.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예비군 스타일러. 앞에 계신 카메라 들고 계신. 30대 남성 분. 경찰에 신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오늘 배운 걸 여기 애기야 되니까. 아하. 아ius아. 이렇게 겨누르기 자세로 가버리면 상대의 양팔을 제압할 수 있고 상대의 다리가 이쪽으로 상대 팔을 제 다리에 껴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펀치 날아오는 걸 막아줍니다 평상적으로 이제 되어나면 되잖아요 Hey Why do you do punch? I'm sorry, I'm very angry Okay, you calm down, okay? Okay, okay, I'm alcohol, drunk, drunk Okay, 약속 후, okay, 약속 유독 베이스고 저는 이제 필드베이스, 미축후베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미니게임을 했을 때 그 베이스를 잘 사용하는지 첫 번째 정보 바로 대리 실험하십시오 첫 번째 정보 첫 번째 정보 정보선 버스에 바로 지금 시작할 때 발! 무게를 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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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지 않는다 잡아 됐다!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너 호주가 아니야 다 다 다 다 다 아 됐다! 자 여기 있다! 안 돼! 안 돼! 아 아 아 마랑 대 조수노대 마랑 심으시어가지고 아 체면 살려줘 누구 누구 들어가가지고 아 아 아 아 변신 마랑 설립 슬 아 아 게임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를 팔자 허리에 걸어주시고 이제 상대 중심으로 뛰어내는 어 압션! 뭐야 에이 오 오 오 압션! 압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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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으 어 조심히 빨리 오 으 오! 비디오 бук박상품이 안 되는 destru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댑니다 비디오 봤는데 하면 에어었 댄스 아니야zelf realised 그랬це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 악화한 세리모니 이 신사도의 세리모니는 만식패로 만식패로 돼요! 만식패로 만식패로 같은 것인거죠? 컴퓨터 세리모니야 유두세리모니 알긴다 표정이 너무... 자 다섯뒤 뭔가요? 손뼉기 일가 손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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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비 자 외발리도 가겠습니다. 외발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현 인사 오늘 잘 먹었다. 디딤빨 한 발 외 모든 신체 무늬가 땅에 다 첫번째비 에이! 어디.. 어디로 가요? 시작! 잘하네.. 쐈쐈쐈쐈! 쐈쐈쐈쐈 어떡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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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자안정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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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으악! 당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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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스타링 합시다 스파! 레슨 핸디캡 좀 주시고 뭐 뭐? 아까 전에 눈 가려지는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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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치기 안쪽을 nineteen 으악! 에르몬! 어! 올리비아 타팔드로 넘치게 타팔드로 넘치게 남다 내 잡았지 바팔드로 생길 나의 형 잘하는 친구 아니 근데 제가 나이가 동감인다 바팔드 옮길 와해 GD GD 아웃 프렌드잖아 신세인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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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콜미. 미투. 자, 어떠셨어요? 와 타랑샷 그 피지컬. 아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감성무 왔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고 그런 게 진짜 남자들께 많고 서너 번에도 이러네요. 네. 제이지는 했지만 다 일어난 거 다.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이거 이 정도까지. 아니에요! 지금 유도로 이렇게 사용한 게 있으면 게 많잖아요. 네, 많이 들어요. 우리.. 네, 우리 한판TV 많이 부탁해 주시고 많이 가져다 주시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올리비 나가시고 세계 선들 하시는 분 이렇게 올리비 시험 적어볼랍니다. 동판교로 유치회. 동판교로 유치회. 와와 유도 클럽으로 방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 적게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자, 한판TV 조준호! 조준형! 그리고 마랑TV에.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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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크! 2020 홪 alright. Reece? 어무늬.. 조준형. 고고타임.